여신아 바꿔먹어야겠다 아.. 이렇게 된 이상 CS를 먹으면서 태양 불꽃 망토랑 공속템을 가야겠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티모가 있었구나 도움이 안되는군 딜로 전향해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만은 제가 캐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캐리좀 하겠다 불만 있나? 불만큼 따라와 정글도 온다 오직 뺑겨 간다 안먹어 니 혼자 먹어 니 잘해 정글도 온다 심판좋아 타릭 리얼 쓰레기 같다 그 부분 내가 잡는데 그 부분 내가 이겼어 이게 바로 타릭이다 짜장이다 타릭 9대2 같다 야 이거 야 거의 트롤이야 이거 와 리얼 내 타릭 숭렬 와 리얼 내 타릭 숭렬 야 이거 탑은 왜이러냐 저거 티모 고르길래 좀 하는 티모인줄 알았는데 트롤이잖아 그냥 아니 왜이래 얘네 얘들아 왜그래 왜그래 아니 왜이래 얘네 타릭 리얼 부거지 다 내꺼 아 스윙 쏴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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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겁나쌤 서버서에요 변문세계 패기팔 변문세계 패기팔 변문세계 패기팔 아들 있어 한가 이게 실루엣 보이거든요 렌즈로 난 진지한디 난 진지한디 얘들아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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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왜그려 쏴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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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줄 알았다 깜짝 놀라왔네 이니쉬였어? 뭐하는겨 얘들아 전멸이다 이거 빼라 에라이 도망가 빠지고 쁠! 얘들아 이거 너무한다 체제 타릭이 지금 체제 착취 타릭이 캐리하는 중인데 이거 캐리하는 걸 그냥 뭐가 질매네 힘들구만 캐리하기 힘들다 아직 진건 아니요 알긋냐? 승부는 말이요 총이 한장 차이다 물이 수빗 밀려 중 간다 기보야 속여기 밀뭐 어입 나 여기서 버릇이가 max 구인수 어디있냐? 복갱. 복갱 돈 없어. 체제는 착취 짜장이입니다. 강력하죠. 구인수 가야겠다. 답이 없어. 강제 캐리 하려면 구인수 가야된다. 얘들아 버텨. 얘들아 버텨. 얘들아 버텨. 형들 버텨. 구인수 나온다. 조재령 대미노. 조재령 대미노. 블루 내꺼야 근데. 구인수 빨리 뽑아봐야지. 구인수. 오 이걸? 디모. 디모. 안대 디모. 스루츠위관 뭐야 이거. 스루츠위관 저 뭔 개똥템들이야. 다른거 하나 끼워서 가야지. 선템을 올리면 어떡해요. 적어도 신발이라도 가야될거 아니여. 싸장. 다 피했어 싸장. 수퍼미니언 지촌 세 짜장. 수퍼미니언이 더 세 그거보다. 살려줘 짜장. 바드 때려. 겸문세. 위험했다. 미니언이 세다. 아들 때문에 못가 버려. 거리가 안돼. 도망가. 지나가요. 구인수 다 떠냈대 일단. 뭐야 이건 또. 겸문세. 겸문세. 지금이니. 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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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고생이었어. 쏘송. 쏘송. 마무리. 타릭. 리얼. 굴대기. 제뿔고잉 갔네. 그나마 양심은 있구만. 그나마 양심은 있어. 제뿔고잉 갔어. 포시 짜란다더니. 구인수 나온다 얘들아 기다려. 구인수 나온다. 어때요. 구인수 나온다. 기다려. 뭐야 이거 티모. 백도어충. 극혐. 막으란 말이오 티모야. 티모야 막아. 티모야. 막워. 빨리 귀환해. 흐음? huh cosa hao roy wiek 티모가 bron notification을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